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오세훈시장 2040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역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세훈표 서울개발의 청사진을 발표를 했다. 2040 도시계획안이 발표됐고요. 수혜지역이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고요. 이번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는 한강변이 꼽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 개발의 규제였죠. 35층 층수 규제가 완화되므로 해서 앞으로 한강변의 다양하고 멋진 스카이라인의 재건축 단지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강남과 용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통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용산과 맞물려서 여의도는 앞으로 도심개발의 한축으로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과 영등포역, 서울역과 용산역세권까지의 지하철 지상은 지하화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지하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화가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경의서 숲길 같은 그런 멋진 공원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활성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한강변을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들의 수혜를 얻을 예정이고요. 여의도권과 용산, 통합개발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업무 단지 추진 또 다양한 경의선이라든지 경원선, 경인선 또 경부선 라인도 지하화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입체적인 도시로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멋진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2040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역은 어딘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의 이슈가 나오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 또한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용산공원 또는 용산정비창에 대한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 한남대교를 통한 양재역세권까지의 경부선 또한 경부고속도라는 지하화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용산 쪽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용산의 큰 개발 이슈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서울이 새로운 2030 플랜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바로 용산이고요. 그래서 그 용산을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 금액에 맞춰서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다? 용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약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용산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낙후됐던 용산구가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로 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 35층 룰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것 중에 하나 또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상에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경부선 라인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경부선 라인은 지하화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가장 먼저 빨리 지하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통해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70% 이상이 확정되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작년에 신통기획에 무려 10군대가 넘는 곳이 용산에서 신청에 들어갔고요. 서계청파동 원효로 라인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예정지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변 375층 룰 규제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동부이처운동 라인 또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한남뉴타운 또 후암동에서부터 이태원동까지 이르는 지역 또한 재개발을 꿈꾸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한 서울 역세권에서 용산 역세권까지의 경부선 라인 또한 앞으로 지하화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2040 플랜의 가장 많은 호재 또 이슈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2040 플랜의 계획이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번 대선에서 어느 분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번 대선 이슈의 가장 큰 이슈를 받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용산의 다양한 계획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민족공원 올해 약 30% 정도가 반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안에 모든 부지가 반원이 되고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공원 관광지로서의 그런 변화를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지업무단지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바로 정비창 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거의 100% 상업 업무타운이 들어오든 아니면 일부 임대 아파트 주거시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비창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용산역과 아울러는 국지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지분시세, 아파트의 그런 시세 가치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국지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이 주변 지역, 한강로나 원효로 라인, 신창동 라인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남영역세권, 서울역세권, 용산구 전체가 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부선 지하화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프랜카드에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서울역세권, 북부역세권 개발, 남영역세권, 용산역세권까지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이 지하화가 됨으로 해서 서계청파동, 후암동 라인의 관광자원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요. 지하화, 또 지상으로는 공원과 문화시설들, 상업, 업무타운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정말 용산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느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됩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서. 이 두 사업 자체는 용산역과 서울역세권을 정말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특히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거시설은 단 한 채도 들어오지 않고 100% 상업 업무, 마이센터, 국제업무단지 또한 주거시설이 일부 들어오겠지만 60%, 70% 이상은 상업 업무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거시설의 가장 큰 호재가 뭘까요? 확실한 호재는 교통의 호재입니다. 즉, 전철이 개통이 되면 평균 시세가 30%에서 50% 이상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신분당선 1단계 구간 5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 바로 강남권, 신사동에서 용산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개통이 되면 용산역에서 신사역까지 10분대면 갈 수 있는 정말 초접근성이 될 수 있는 용산과 강남이 거의 한 덩어리, 한 업무 타운으로 바뀌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집값 상승이 가장 큰 호재, 즉 GTX라고 할 수 있겠는데 A노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B노선, D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올 예정이면서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되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GTX 역세권, 또 강남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거의 아파트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발 맞춰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의 공원, 주변 지역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부촌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공원의 프리미엄, 조만간 뷰가 나오고요. 그만큼 명품 주거단지가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족공원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유일한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재건축, 다양한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을 중심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한남뉴타운과 서계청파 원효로라인, 또 후암동, 또 이태원동 라인의 재개발 사업. 향후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서의 변화가 확정돼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30 서울 플랫의 최대 수혜지가 용산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 전략 잡아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 부동산 투자의 최고 지역은 어디다? 용산이다라고 아시겠죠? 두 번째, 용산에도 투자할 지역과 종목이 다양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있는데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종목은 바로 재개발이고요. 아직 재개발이 한남뉴타운처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통기획이라든지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투자, 지금은 시세도 많이 올라갔고요. 다양한 지역들, 또 각 지역마다 특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의 꿈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